레디 액션 우리는 해피 오늘입니다 오늘은 높은 변기 음료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건 만들기 이건 만들기고요 이건 초록색까루고요 이건 빨간색까루고요 그리고 또 이건 스티커예요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요 오픈할 수 있습니다 모자 그리고 그리고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고 prostu 잘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쪄다 ted땡클다이 갈리라 자, 이걸로 이제 이제 끓겠습니다, 이걸 네, 저도 만들겠습니다 네, 네, 네 도와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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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으 гол 스티커터를 붙이겠습니다.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.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.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.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. 이제 다 꾸몄습니다. 물집병기랑 다 똑같네요. 색깔이 다르지만 이제 다 꾸몄습니다. 이제 저는 저는 보름색이고요. 저는 파란색입니다. 이제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제 이제 엄마도 흠 이제 뚜껑을 까득 채워서 이제 이걸 까득 채우고요 이제 채워주겠습니다 이제 채워주겠습니다 이제 마셔볼도 마셔떠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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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미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 바이 빅 빅 빅 끝날 시간 10 9 8 7 6 9 4 3 2 1 땡 끝났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바이